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트레이저디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월 9시 방향에서 섹션 2 16카운트만 하고 리스타트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1번부터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투게더 왼발 터치 왼발 똑같이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터치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오른발 백 왼발 훅 왼발 똑같이 포드라 리커버 백 오른발 훅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3번 섹션 3 오른발 그대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제이즈 박스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오른발로 세일러 스텝 왼발 사이드 왼발 아 다시 4번 다시 자 섹션 4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재즈 박스 할게요 제자리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 오른발로 세일러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4번까지 금방 배우셨죠? 자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풀카운트 자 오른발 준비하시고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정면보고 다시 풀카운트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12시에서 시작했으면 3시 방향으로 2월이 되겠죠? 1월, 2월, 3월, 4월 9시 방향에서 1번과 2번을 하고 리스타트 해보겠습니다 4월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작품이 좋아요 자 모두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 가을에 감기 조심하세요 찬바람 불어요 건강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, 데모 영상 함께 봐주세요 라비움